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 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부터 도움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좀 보험료 줄여보려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1세 됐고요 교보생명 여성 CI보험 19만 1천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 큰사랑 플러스 CI보험 16만 2천 850원짜리 증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두 건의 CI보험 가지고 계시신데요 보험료가 35만원 이상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 절감 가능한지 저희 조석근 전문가 바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 보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보험 중에 실손 특약이 어느 보험에 있을까요? 그 큰사랑 플러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언제쯤 가입하셨습니까? 이게 2012년 3월 달이에요 혹시 누구한테 가입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신우이가 설계사 일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보험금 청구하거나 아프셨던 적도 있을까요? 지금 가입하고 1년 뒤에 자궁용정하고 대상용정 했고요 2015년도에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꼬리뼈 금가서 2주 2번이었어요 병원에 그러시군요 아 우선 우리 선생님께서는 기존분들처럼 그냥 주변 지인 이렇게 친척분 통에 가입하셨는데 우리 젊으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줄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사랑 플러스 실비 특약이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바꾸는 방법도 제시를 보여드리겠지만 기본 보험료만 냅두고 실비 특약만 냅두고 나머지들은 싹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손 특약은 필요하니까 그걸 빼고 다 제외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바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 CI보험 19만원짜리는 저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약하시고요 당장 다른 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납입했는데 감액 완납이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알아봐드릴게요 이 보장이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신경색, 중대한 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발생할 추후에 물론 건강하시겠지만 건강하시다가 혹시나 아플 수 있는 그 부위에 보험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되면 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그만큼 냈고 또 모아놨던 돈들 깎여서 병원비를 내고 또 생활비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위험한 상태에 잘 전화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한 절반 이상으로 낮춰드리고요 두 개 이상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와 꼼꼼하게 전화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김희연 전문가님도 추가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입한 보험에 이름이 여성CI 보험이 들어갑니다 K생명보험사만 아니고 또 S생명보험사도 여성 무슨 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이 꼭 여성분들한테 유리한 보험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이 보험 제모 명에 여성을 넣었지만 여성의 특성화된 질병수술비나 이런 걸 넣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만약에 꼬리뼈 금가소 2주 정도 입원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상해 실손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년 정도 경과가 되시고 고지사항 없이 그때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담 꼼꼼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방송 보시면서 우리 집 보험료도 사실 좀 부담스러웠다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보험 365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사연 만나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뒷번호 6351님이시고요 가입한 보험들이 보장도 작고 갱신형이라 걱정입니다 1964년생 3년 전부터 괴양성 직장염으로 좌약만 넣고 있고 작년부터는 전립선 증식증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보장 확실한 보험을 원합니다 네 1964년생 만 55세시고요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보장이 부족한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50세 중반 분들 같은 경우 갱신형 보험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갱신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짧은 갱신형인 3년, 5년, 10년 갱신형이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20년 이상, 25년, 30년 갱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청자분께서 3년, 5년, 10년 갱신형을 지금 가입하고 계신다 하면요 장기 갱신형인 20년 이상 갱신형으로 변동을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50대 분들부터 70세 분들까지는 우리 3대 진단비라고 얘기하는 암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갱신형 같은 경우는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보험료가 높은 60세에서 65세 때는 그 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자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유병자 보험은 보장 범위가 조금 좁아서 이게 과연 정말 나중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대진단에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유병자 보험은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암에 관련해서도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암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와 문자 사연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험365의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아예 문제보험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석훈 전문가님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좀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할 수 있는데 지금 평범하게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직장을 생활을 해서 지금 50대까지 이렇게 급여 상승과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오시면서 보험들에게 가집하신 우리 51세 남성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가 가져와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분이니까 가입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통장에서 이체만 되고 제대로는 다시 한번 체크하든가 점검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셨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우리 아내분께서 전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많은 보험이나 이런 그런 지식 정보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본인 것은 정리했는데 우리 남편 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건강하셨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대비하자 그래서 바꿔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가입한 H사의 친한 후배가 와서 가입했던 CI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25만 원짜리 가입을 해서 총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9천만 원인데 아직 남은 보험료가 한 7,500만 원 정도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가입을 2015년도에 했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보험료입니다 최근에 60세 넘은 남성 실손보험 저희가 제가 문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보험사들을 비교해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3만 원, 4만 원대였는데 2만 9천 원대 실손보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사로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50대 초반 51세 남성이 실손보험 가입하는데 무려 10만 원 넘게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돈 되는 정보들은 또 주식 정보들은 나에게 왔을 때 늦었을 수 있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지금이라도 왔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잡아서 보험료를 줄이고 올바른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두 개만 해도 30만 원이 넘어가죠 35만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줬어요 더 좋은 게 왔다, 더 좋은 보험이 생겼다고 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또 14만 원짜리 CI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변액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펀드에 투자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마치 다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똑같은 것을 보험을 가입했고 이 보험료가 무려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됐죠 5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3년 갱신, 5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1억 3백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몇 천만 원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께서 전화 한 통 주신 것이 남편분을 추후에 어떻게 바꿔드리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월 납입 보험료가 5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가입하신 보험을 보니까요 CI 종신보험이나 변액 CI 같은 주로 비싼 보험들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얘기 나누고 찾아뵀을 때 50대이신 우리 남성분에게 다니시는 직장 관련된 업무 얘기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가입했는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듣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보장 분석 부분에 어떻게 가입 현황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25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25만 원을 딱 맞춰서 가져오니까 이거 나중에 연금도 되고 저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보험방송들,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보장성 보험으로 CI 종신보험으로 절대로 적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드렸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겁니다 마치 로또 같은 확률의 보장 범위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극도로 아파야지만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되고 보장 범위는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갱신형 계속 말씀드렸죠 갱신형 앞에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앞에 호자 집어넣으면 된다고 호갱되는 겁니다 그냥 갱신형들은 다 호갱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갱신형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30년 갱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갱신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들을 똑같은 정보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한 개 회사만,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다 HHH입니다 지금 물론 특정 보험사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50세 남성분도 우리 마트 가시면 한 브랜드만 봅니까? 자동차용품 한 브랜드만 고집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좋고 저렴하고 기능을 봤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는데 보험 상품은 그냥 하나만 한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알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동차 살 때 요즘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 비교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시잖아요 자동차도 아니어도 인테리어든 그런데 지인분한테 자동차 샀을 때는 그냥 사고 나서 만약에 추후 발생했을 때 이거 아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그거 뭐 꼬치꼬치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했잖아요 이제 금융 상품에서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번째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해결해드리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추후에 보험을 혜택을 받고 보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조석근 전문가와 51세 남성분의 현재 보험 가입 상태 분석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가입하신 보험 있으시면 증권 바로 꺼내보시고요 보장은 확실한지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보험 365 전문가 분들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환 전문가님 우리 사용자분의 상황부터 좀 분석해봤는데요 보험료 부담은 높은데 이에 비해서 보장 범위는 또 가장 좁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디서부터 문제점을 고쳐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 문화 관련해서 참 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고 가입을 했는데 보험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저희 보험 3료 같은 방송이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보험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보험사들마다도 각각 판매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에서도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화재보험사가 있고요 해상보험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각각 3% 이상 후유장애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생명보험사는 상해가 쟤랑 같은 말입니다 3% 이상 후유장애 판매하고 있지만 질병 관련해서는 80% 이상 후유장애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후유장애 인체에서 눈이 두 개죠 한 개의 눈이 실명되면 50% 후유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부터 하니까 한 개의 눈이 실명됐을 때 당연히 50% 후유장애를 보상을 받겠죠 하지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양쪽 두 눈이 다 실명이 돼야지 100%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후유장애는 손해보험이 더욱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암에 관련해서도 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마다 일반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전에 제가 유사암이 대표적 질환이 갑상선암이거든요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모두 일반암이라고 손해보험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측의 생명보험사는 다릅니다 지금 좌측의 유방자국,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 소외감은 내가 일반암을 천만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에서 30%만 보상하는 거죠 그러면 200만원이나 300만원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관련해서도 손해보험이 더욱더 유리하고요 하지만 손해보험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유방자국, 전립선을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한 6군데 회사만 보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S화제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대질환인 뇌와 심장질환 관련해서도 뇌질환은 크게 총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그 다음에 CI, 중대한 뇌출혈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CI보험을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뇌졸중, 뇌출혈, CI보험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중대한 뇌출혈이기 때문에 가장 보장범이 좁은 거죠 지금 화살표로 보시면은 그리고 심장질환에서도 허율성 심장질환, 급성신근경세, 중대한 급성신근경세가 있는데 허율성 심장질환이 가장 더욱더 보장범이 넓은 거고 중대한 급성신근경세인 CI보험이 가장 범위가 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질환 중에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암에 관련해서 보험사들의 보장범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표에 나갈 겁니다 우측에 유사암으로 표현되어 있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그리고 저희가 빨간색으로 대장전망 내암이 들어가 있죠 이 대장전망 내암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다 유사암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사암은 내가 일반암 천만원 가입돼 있으면은 10%에서 20%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만 보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앞서서 살펴봤듯이 유방자궁 그 다음에 방강전립서나 대장전망 내암 이 부분이 일반암인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 이 대장전망 내암을 일반암을 보상하는 회사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내 보험사가 모두 다 이렇게 일반암을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도 일부 회사만 있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다 소외감이나 이렇게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비교해 보고요 또 암의 보장 범위까지 짚어보니까요 어떤 보험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제 좀 분명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궁금증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원 전문가님 그럼 암에 이어서 뇌와 심장 쪽도 보장 범위 짚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뇌질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게 이제 뇌혈관질환이에요 그래서 뇌혈관질환은 총 10가지의 질병에 관련해서 다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뇌졸증입니다 뇌졸증 같은 경우는 뇌출혈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에 걸리셔도 당연히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전체 환자 분포도를 한번 지금 보시면요 뇌출혈 환자는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졸증에서도 뇌경색증이 한 49%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뇌질환에서는 뇌혈관질환을 준비를 하셔야지 모든 뇌질환을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분께서 CI보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뇌출혈이나 뇌졸증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CI보험은 약관상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대한 뇌졸증이나 중대한 뇌출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25%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 관련해서 뇌출혈과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25%의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냐면요 총 5가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따지고 있습니다 점수를 따지고 있는데 목욕 같은 경우에서도 혼자 때릴 못 미는 경우가 3%밖에 안 되고요 음식물 섭취에서도 생선을 젓가락으로 뼈를 가르지 못하는 경우가 5%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동작에서도 쩔뚝거리거나 평지에서 100m 이상 혼자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10%인데 이걸 다 합해야지 26%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의 후유장애가 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CI보험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뇌출혈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장 관련해서 더욱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대 질환 중에서 뇌질환부터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리모델링 사연자분이 50대 직장인 남성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입니다 뇌질환은 3위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허율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맨 위에 협심증 보이시죠 협심증 환자분들이 심장질환의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0.4%죠 그 밑에 두 가지의 질병코드가 있는데 이런 거 다 0.1% 0.1%입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허율성 심장질환으로 더욱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심장질환 첫 번째 오는 질환이 바로 이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보상 안 하고 더 나아가서 CI보험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또 약관상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표에 나와 있는데 맨 하단 보겠습니다 하단에 모든 종류의 협심증 및 심근형 심근정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 우리 심존도 검사 해보셨죠 파동이 조금 다릅니다 S파, T파, Q파 이렇게 있는데 새롭게 이런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괴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더욱더 심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I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대질환에서도 보장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암 관련해서도 초기 전립선암 특히 남성분들 암 이런 부분은 보장을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희환 전문가와 암에 이어서 이대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석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우리 사용자분의 보험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앞서 짚어본 암, 뇌, 심장 최대 보장 범위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 51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기 때문에 이런 플랜들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자그마한 질병들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50만 원 가까이 내는 보험료 앞으로 보험금, 우리 김요한 전문가가 얘기해서 정말 낮은 확률의 그런 보험사가 정한 그런 낮은 확률의 그 확률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시면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이니까 실질적으로 70세 때 한 번 갱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험 안에는 납입 면제라고 해서 만약에 크게 아프게 되면 보험료도 이 보험료마저 내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만기 때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분이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20년 갱신이지만 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고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대한 급성신경색, 중대한 뇌출혈만 됐던 그것을 모든 뇌질환, 모든 심장질환 다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하고 뇌 같은 경우에는 평균 3.1의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회 받아서 병원비라든가 가족 생계비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기존의 CI보험으로 유지했었으면 이런 것들 하나도 못 받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데 보험료가 6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암보험료도 이렇게 암, 일반암, 남성 생식기암, 대장정막내암 다 모든 암 2천만 원 받을 수 있고 갑상선암 그리고 유사암 이런 것들 다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3만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보험은 누구나 있는데 3만 원대로 50대 남성이 이 정도 되는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 남편분들 유지하고 있는 거 있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 번 내 거 비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꼭 전화주셔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한 사람한테만 했죠 그것이 아니라 8개 회사 그 이상의 회사들을 다 비교해서 여기는 이만큼입니다. 저기는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럼 나는 여기가 괜찮을 것 같네 이런 의사소통과 상담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만족하고 이 보험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치매보험, 우리 남성분들도 치매보험 치매 같은 경우는 80세 넘어서 발생하는데 우리는 물론 암이라든가 이대질환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건강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시게 되면 80세가 넘어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치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까지 보장을 하게 되니까 기존 보험 10만원에서 실비 특약만 남기고 5만원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30만원 가까이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51세 남성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분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 51세 남성이 나 언제까지 일할까? 나이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70세, 70세 이상까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30만원을 20년간 저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저축했을 때 이 자금하게 느껴지는 금액이 엄청난 큰 목돈이 될 것이고요 그 돈이 70세 이상, 80세 이상부터는 정말 내 남은 생에 정말 큰 은퇴자금과 노후준비자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보장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보험료를 낮춰서 돈 없이 오래 살아야 되는 이 큰 위험들 우리가 낮춰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전화 주셔서 정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시청자분들처럼 해드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총 납입 보험료를 그래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낮춰 드리고 보장을 높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자금까지 만들어 드린 그런 리모델링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 짚어봤는데요 보장 범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보험료 걱정은 조금 잊고 있었는데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보험료를 대폭 줄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 부담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 빠르게 아래 번호들 이용해 보시면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리모델링 사연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50대면 한창입니다 한창 때 그나마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꿔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시죠?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보험들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좀 결론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분들 이걸로 해주신 분 되게 많아요 이걸로 그냥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보험사가 영업력이 대단합니다 이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그냥 계약자 전화해서 보험료 내게 해주는 그런 것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꼭 50대 남성 여성이 아니라도 자녀분들 이렇게 CI 보험을 했으면 꼭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30년씩 3년 갱신 5년 갱신으로 해서 그냥 보험사 보험사의 이득만으로 이렇게 보험사에게 좋은 일만 하게 하셨던 그분을 정말 나에게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바꿔드렸고 아까 중대한 암 우리 김현 전문가가 잘 얘기했죠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신경색 중대한 뇌출혈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보장 범위들로 되어 있던 것들 전체 다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린 보장 범위의 확대 그리고 보험료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보험 리모델링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무료 리모델링에 대한 문의나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석훈 전문가님 조금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암 외에도 이대질환과 치매보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가족들이나 본인이 놀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를 할 수가 있고 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기술과 의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뇌하고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뇌하고 심장은 만약에 아프게 된다 그리고 무슨 큰 질환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 바로 직결하는 주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이대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뇌출혈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급성신균경색이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몸에 이상신호가 생길 거예요 그 이상신호들, 자그마한 이상신호들을 그냥 놓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치료하지 않을 겁니까 중대한 급성신경색, 뇌출혈만 보장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냅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대질환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치되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경제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경도치매든 중증치매든 중증도치매든 이런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치매가 발생했을 때 나를, 내가 병원비를 아니면 간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자녀가 아니라 내가 보험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장을 해드린 이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보험들 이대질환과 치매보험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김희환 전문가님, 먼저 이대질환을 어떻게 대비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대질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가 가능한데 일반 다른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대질환이긴 하지만 암진단비 준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암진단비 관련해서 감액이 없습니다 감액이 없다는 것은 암진단비는 우리가 가입하고 90일이 지나고 나서 91일째부터 보상을 받고 1년 이내 암에 걸리면 50%만 보상받습니다 1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받는데 1년이 안 넘더라도 100% 보상을 한다는 게 감액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질병후유장의 3% 이상 담보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들보다도 질병후유장의 3% 이상 담보가 약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60세까지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천만 원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천만 원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0세까지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관련해서 600만 원 마지막으로 납입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새로워진 이대질환 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앞선 내용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건강하신 분들 위한 이대질환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왠지 모르게 장점하고 혜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유병자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병자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하신 보험료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한 15% 정도 비싼데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압 있더라 하시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를 이대질환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참 중요한 부분이죠 보험료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프가 어려우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혜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무혜지 지금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무혜지가 들어간 무혜지 단어가 들어간 보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보험료가 싸니까 그게 보험료가 20% 이상 싸니까 그래서 우리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아시죠?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살아라 10년 이상 살아라 그러면 지금 주택 가격보다 싸게 해주고 재산세도 할인해주고 장기 특별공제 제육 이런 거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거 보험료 20년 이상 내시는데 20년 동안 되게 굉장히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반드시 유지해서 이제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라라고 만들어진 게 무혜지 환급형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그냥 일반 우리 일반 청약하는 그런 보험들처럼 이렇게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 저렴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20% 이상 저렴하게 무혜지자가 들어간 보험을 내가 선택하면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선 혜택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번호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022638-3999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대질환 보험 플랜의 담보와 가입 금액 등 주요 정보들도 마저 짚어볼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암진단비 그냥 최소정도로 넣었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플랜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대질환과 특약들을 기본 구성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김현희 전문가가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그런 보장 범위를 싹 커버할 수 있는 담보 플랜과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삼아 이거 보험료가 굉장히 기본 보험료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거 3천만 원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거 지금 약간의 약이라든가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 먹어도 이 질병 후유장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이 질병 후유장애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질병이든 걸려든 어떤 질병 걸리든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질병당 주겠다는 겁니다 질병 각각 하나당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트에 가서 그냥 어떤 상품이든 조건 없이 다 할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율성 진단비 천만 원 이렇게 한 번 최초일에 한 번 받을 수 있고요 매회 받을 수 있는 이거 넣어야 돼요 이것이 있는 회사가 지금 보시는 이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3천만 원 매회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해와 질병에 따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 이게 이제 요양병원에 갔을 때도 이렇게 혜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입원일당도 혜택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매회 받을 수 있는 특약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거 지금 매회 받을 수 있는 이 특약 굉장히 꼭 참고하셔서 이 특약만은 전화 상담하셨을 때 우리 넣어달라 빼달라 내 나이별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단비 넘어가면 매회 받을 수 있는 골절 진단비와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암수술비 암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고 인공관절 이렇게 뇌혈관 심장 관련 수술비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고모가 인공 고모께서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통화를 했는데 야 석훈아 이거는 야 이거는 막 죽겠다 무릎이 막 너무나 아프다 이거 진짜 이러면서 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인공관절 우리 여성분들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장 특약까지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사에 있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운전자 보험 3만원 5만원씩 가입하시는데 여기에다 놓으면 몇천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대질환부터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정보들 다 포함해서 최대 보장으로 해서 그리고 가성비 좋은 보험료까지 할 수 있는 담보 플랜들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분들을 위한 이대질환 플랜 만나보셨습니다 필요한 보장만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 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앞선 혜택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들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아프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플랜도 만나봐야겠죠 김희연 전문가님 네 그래서 그 안에 구성은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통합보험이나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유병자보험이 요즘은 건강하신 분들과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도 15세부터 90세까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은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있는지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것만 해당 안 되시면 다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에 해당이 되셔도 보험사들이 212가지에 관련된 질병 관련해서 고지를 하셔도 보험 가입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험365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각 질병마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병자종합건강보험 325보험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이제 심내열관질환 수술비를 이 보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뇌질환에 관련해서는 가장 보장범이 넓은 게 뇌혈관질환이지만은 심장질환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뒷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조건이 5가지입니다 암, 뇌졸중, 급성신경세,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까지 여기 5가지 질환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걸린다 하면은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셔도 나머지 남아있는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의 최대 보장범위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보장범이 큰 심내열관질환 수술비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어떤 건지 짚어주실까요? 우리는 만약에 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보험사를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들과 특색을 갖추고 장점을 갖추기 위해서 새롭게 수술비 관련된 부분에서 심장질환이라는 걸 더욱더 폭넓은 담보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장범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보장범이 넓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심장질환이 추가되면서 우리 맨 하단을 보시면요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심장질환이라면 협심증 말고 뭐 심부전이나 부정맥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총 3가지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심부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장이 수축을 하면은 이제 쪼그라들 때 이제 피가 쫙 퍼져야 됩니다 몸 안에 근데 이 혈액 안에는 산소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수축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기관 끝까지 피가 전달되지 못해서 뭐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심부전이고요 근데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이 심부전을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너무 약하게 뛰거나 갑자기 빨리 뛰거나 이런 경우가 부정맥이죠 이 부정맥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은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보험사는 이 세 가지 질환을 다 보상을 하는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병자보험과 건강하신 종합보험에서도 가장 보장범위 넓은 심장질환 수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심뇌혈관질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보험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보험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에서도 이 보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대질환 준비하실 분들은 이 보험사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뇌혈관질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사는 이 부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들 이용해 보시고요 그럼 기왕이면 심뇌혈관 수술비가 포함된 다른 플랜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님이 도와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 보험사 플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주식 바이오주 샀다가 지금 다 망가지고 그런 정보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득 본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보험은 다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이 보험사마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그런 부정맥들 다 보장될 수 있는 플랜들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하고 보험료만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심장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가지고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 이상 하는데 그거 매회할 때마다 이만큼씩 주겠다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보험료 보시면 여성분들 3만 원대면은 가능해요 남성분들은 당연히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보험들 아까 다 정리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잖아요 그거 이 보험료로 충분히 더 필요한 것들을 커버하자는 겁니다 한 군데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올바른 정보들로 해서 1500만 원씩 받자라는 겁니다 당뇨 혜택도 있어요 당뇨 고혈압 혜택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 혈압약 저도 먹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혈압약 드신 분들 너무나 많죠 그리고 당뇨학 드시는 분들 당뇨 체크 기계로 이렇게 손에서 체크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그 합병증들 다 이걸로 커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회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들이 비용이 이렇게 되고 게다가 납입 면제 혜택이 있어요 이 많은 보험료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정보 통해서 이 보험료대로 이 수많은 화면 보시는 이 특약들에 대한 매회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을 우리 부모님 내가 그리고 직접 보장 받자라는 것이 되겠고 8, 90대 부모님들을 위한 진단 수술비도 있습니다 우리 8, 90대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정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 때도 이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정도 보험료 때 우리 8, 90대 어머님들 아니면 부모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나의 보험들 이렇게 아직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들로 이 정도 보험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